안녕하세요, 준박입니다. 매월 1일 오후 4시부터 4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초이스데이 이벤트가 진행됩니다. 초이스 채널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접 엄선한 제품들로 가성비 좋고 5일 내 무료배송이 가능한 제품들입니다. 각 제품별로 구매 페이지에서 초이스라는 문구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. 이번 행사에서 초이스 제품들은 일정 금액이 넘으면 자동 할인이 적용됩니다. 중복으로 할인 적용이 가능한 프로모션 코드는 초이스데이와 꽁돈대첩 제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코드가 발급되어 있습니다. 그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원하시는 제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차량용 햇빛 가리개 여름철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야외에 주차된 차량 내부의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우산 형식으로 제작되어 차량 내부에서 전면 유리에 설치나 해체가 가능합니다. 빛이 투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7개의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보관을 위한 파우치가 함께 제공됩니다. 사이즈는 두 가지로 차량의 모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차박을 할 때 전면 유리를 가리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7-in-one 멀티 플러그 AC 3개, USB 3개, Type-C 1개 총 7개의 플러그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측면과 상단에 AC 단자가 장착되어 있어 모양이 다른 어댑터 등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. 중앙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 전원 관리가 가능하며 Type-C 단자는 최대 15W 충전 속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크기가 작은 제품으로 여행 중에도 간편한 사용이 가능합니다. 전기 부항 마사지기 상단에는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어 작동 중인 설정 값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세 가지 색상이 있으며 6단계에서 12단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. 부항 기능 이외에도 온열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따뜻한 온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내부에 2000mAh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충전 후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나파이어 내시경 기이개 전용 앱을 설치해 휴대폰과 와이파이 연동 후 사용합니다. 내시경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귀 내부를 보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부드러운 실리콘 이어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카메라와 함께 6개의 LED가 장착되어 있어 어두운 귀 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렌즈는 IP67 방수로 청결하게 물세척이 가능합니다. 3축 스마트 자이로스코프로 흔들림을 보완하고 100도의 시야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손잡이는 사용 중 32도의 따뜻한 온도를 유지해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전거 헤드라이트 일반적인 1개의 LED 전구가 장착된 제품이 아닌 5개의 전구가 장착된 헤드라이트입니다. 4가지 모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헤드라이트처럼 원거리나 근거리에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내부에 8000mAh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으며 일반 랜턴에 비해 크기가 큰 편입니다. 눈부심 방지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라이트 상단의 빛이 아래를 향하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. 후면 램프를 통해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USB 단자를 통해 보조배터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차량용 핸디 청소기 한 손으로 잡을 수 있게 제작된 핸디 청소기로 95000파스칼의 흡입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조용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브러쉬리스 모터가 장착되었습니다. 흡입뿐만 아니라 에어블로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간편하게 먼지를 불어내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부피가 작아 차량에서도 보관해 사용할 수 있으며 2000mAh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. 교체하며 사용할 수 있는 노즐은 4가지가 제공됩니다. 태양열 LED 조명 레트로 디자인의 LED 전구가 장착되어 있는 조명으로 태양열을 이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태양열 패널을 이용해 내부 배터리를 충전 후 야간에 별도의 배터리 없이 작동이 가능합니다. 일반 조명처럼 밝은 편은 아니지만 야간의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. 전구의 개수는 10개부터 30개의 길이는 4.5m부터 10m까지 3가지 세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IP65 방수 등급으로 비나 서리가 내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K500 기계식 키보드 94개의 키패드가 장착되어 있으며 일반 키보드보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넓은 마우스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 편안한 사용을 위해 20가지의 RGB 백라이트 패턴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세세한 조절도 가능합니다. 타입 C 단자를 사용해 컴퓨터와 연결해 사용할 수 있으며 내구성이 좋은 PBT 키캡이 사용되었습니다. 핫스왑도 가능해 다양한 스위치와 교환의 사용이 가능합니다. 수염 관리기 이미지를 한 번에 망칠 수 있는 코 속의 털을 자를 수 있는 클리퍼입니다. 메탈로 제작된 바디는 더욱 오랜 사용이 가능합니다. 내부에 120mAh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으며 알짜형 칼날로 제작되어 코 속이 닫히는 것을 방지합니다. 8500rpm을 사용하는 모터는 조용하고 빠르게 수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. 헤드는 분리가 가능해 청결하게 물세척이 가능합니다. 어린이 버블건 버블건 사이즈에 맞는 거품 그릇이 제공됩니다. 거품 그릇에 거품액을 넣은 후 버블건을 찍어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. 69개의 거품을 동시에 발포할 수 있습니다. 버블이 발사되는 전면에 LED도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. 버블건에 장착된 모터로 공기, 바람을 일으켜 발사되는 제품입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기분 좋은 주말 보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